세만금의 사실상 첫 번째 관선도로인 동서도로가 개통됐습니다. 영호남 수도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투자유치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. 국토교통부와 세만금개발청은 세만금 동서도로 개통식 및 SK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. 세만금 동서도로는 2015년 11월 착공해 세만금 신항만과 세만금 전주간 고속도로를 잇는 연장 16.5km 및 4차로로 세만금의 핵심 교통축이며 물류 수송 등을 위한 중요 교통관문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 정세균 총리는 세만금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